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반찬을 여쭤보려고.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몰랐고. 여러분 저희는 족공가에서 지금 2회 보면 잘 맞췄습니다. 와 정말 정신없네 나. 몰라 자꾸 이상한 얘기에요. 여러분 식사를 하셨나요? 지금 시간이 며칠. 시간이 며칠. 안 며칠 수도 있어요. 안 며칠 수도 있으니까. 저희 보고 싶죠. 저희도요. 댓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기 아니야? 좋아졌어 세상이. 형. 여기 댓글 다 보여. 형 광장 밖에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이는데 이게 착한 사람들 누나 보이는데. 언제쯤 은근해. 너무 잘 보이는걸? 착한 사람만 보일 수 있을거에요. 호시 너무 멋있어요. 고마워요. 다른거 다른거. 정환이 조용히 해. 다들 약간 그런거 같애? 조슈아야. 11만 명업. Hi guys from Malaysia. Malaysia. 진짜 읽은거야? 저거 읽고 선택된다고 기분 너무 좋은가봐. 지금 여기 시길만. 슈아 씨가 언제 틀 수 있어요? 핸드폰을 잘 못 다루시는거 같아요. 뭘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저보다 기계를 못 다루는거 같아요. 이 순간 분위기를 살짝 변화시켜서. 저희가 콘서트를 즐거웠잖아요. 네. 5년 만에 캐럿분이를 V LIVE를 통해서 단체로 만나고. 네. 그쵸. 진짜 그 기분을. 기분과 혼또리이데스네. 조지데스네. 그 기분을 세 글자 게임으로 한번 말해보자. 네?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오늘. 톤샷을 했네. 뭐야? 빡으로 가라고. 여기서는. 빌려고 하니까 안 낀거야. 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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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지는거 없이 계속 가보자. 그래 그래. 그냥 틀린거 없이 그냥. 오케이. 5, 6, 7, 8.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명호가. 미안해. 한 번만 하자. 다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민규가. 밤마관. 어? 한 번만? 한 번만? 제제도 사투리. 지는 이 애들이 몰라? 바로. 명호는 우리. 규칙 하나. 당황하지 않고. 규칙 가기. 그래. 근데. 근데. 다시 그러면 하는거야. 나이스. 민규야 진짜 아무거나 던진다.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티셔츠. 장롱에. 넣어서. 냄새가. 났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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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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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어. 예뻐다. 나 뭐야. 잘했습니다. 내가 또 하고 싶은 거 있어. 쿠쿠카. 오늘 하루 종일 다 해. 슈아 형이. 쿠쿠오카에 왔으니. 쿠쿠카로 강의실 해주겠네. 하나 둘 셋. 쿠. 쿠쿠오카에 왔습니다. 하나 둘 셋. 쿠. 쿠쿠. 쿠쿠하죠? 저희 세븐틴. 쿠쿠. 하나 둘 셋. 오 마이 가쉬. 하나 둘 셋. 쿠. 쿠쿠카이네. 수고하시네요. 대한대로 하는거죠 그냥.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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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렇게. 오늘 그래. 민규 한번 시켜볼까 봐. 민규가 잘해. 하나 둘 셋. 쿠. 안 되잖아 너 역시 조슈아가 잘하자마자 야 지금 생각하고 있어 시작 지금 호텔 룸메이트를 물어보네요 호텔 룸메이트요? 비밀! 비밀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희 25살이에요 오늘 호텔 룸메트를 했어요 호텔 룸메트에 로케러분들께서 앵커 올 때 우리의 봄 세븐틴이라고 들어주셨거든요 진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하롸 콘서트인 건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뭔가 캐럿분들에게 보이게 된거 같은 기 mom이 들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히힛!!! 히힛! 히힛 회히힛! 이는 너무 진짜 친형이 형 그래 나도 아까 콘서트 봄 아니 내가 계속 걔가 아아를 먼저 하고 아구 없네 아구 아구려는데 우를 옆으로 나 나머지 못해 키에대 없어 1도 우야 1도 우야 여러분 원래 이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애들이 힘들어서 이런 거예요 안 힘들면 안 힘들면 이게 딱 껐을 때의 모습이 상당히 되네요 어 어떨 것 같아요 안녕 아 수고했어 뭐야 승관 승관 제가 솔직하게 한번 보여줘봐 정환이 형만 한 번만 안녕 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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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불러줘 디노쌤 좀 이어서 가자 빰빰 빰빰 돈이 없어요 뭐야? 너네 해 뭐야? 뭐야? 팔에서 엄청나? 할 할 할이 되는거야 빨리 해볼게 벙 벙 벙 벙 우리 그냥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너무 기여식 벙벙네 게임을 할거면 주님께서 벙 벙 해 해 해 대 확보하려고 했어요 네 집중해주세요 민규가 지금 슈퍼하이퍼에서 디노 얘기해주세요 더 얘기하시면 얘기해주세요 아, 해도 돼요? 저희가 콘서트가 끝나고 정말 신나게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V LIVE로 네, 했죠, 오케이 근데 이제는 저희가 이제 가서 쉴 시간이 됐어요 아, 정말요? 아쉽어요 이제 뭐 감기를 하려면 안 돼,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시간이 안 돼, 코치하게 얘기하네요 코치하게 얘기하세요 아, 좋네요 콘서트 끝나고 또 일하면 저희는 몸이 그게 아닌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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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 지금 댓글에 원하는 게 나셨잖아요 이제 우리 밥도 먹고, 멤버들께 얘기도 좀 하고 근데 어제 캐럿분들이랑 많이 가까워졌어요? 쉬로 갈 땐 쉬로 가는 거 많이 넘어졌는가? 맞아요, 저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알았어요 V LIVE 놀아요, V LIVE 놀아요 자! 언니의 콘서트, 우리 정말 마무리가 했어요 다치지도 않고 정말 즐겁게 캐럿분들이랑 같이 놀았어요 여러분,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아니, 근데 지금 호랑이의 시선으로 우대님 자극하는 너희 이름은 호시리라는 분이 오빠들 팔 한 번씩 보여달라고 하는데 오빠들이 그렇게 팔 보여달라고 보여줘야 되니? 너는 어떡해 진짜? 야, 너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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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리 기믹이 받은 느낌이야 우리 어떡해 야, 그러니까 야, 너는 어떡해